5 아 아 아 다시 한번 송마음 이번에는 서비스 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경기초반은 데이터를 쌓고 있는 송마음 선수인데요 많이 떴습니다 하지만 마무리가 3대1에 있고 송마음의 서비스 아 3 20 20 21 25 20 22 21 22 22 22 강한 서비스 속마음 김고은의 포인트 속마음 속마음 맞추지 못한 서비스로 우리가 서비스 김고은 다시한번 김고은 긴 서비스 선수의 서비스 2대0의 스포 속마음 송마음의 서비스입니다. 서비스 김고은의 상대 맞습니다. 김고은 포핸드전환 물러가지 않는데요 송마음의 서비스 많이 떴어요 확실히 뛰어난 선수입니다. 그렇죠 김고은 5점차 김고은의 서비스 서비스가 좀 더 멀어지고자 합니다 빈서비스 지금 완전히 상대를 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를 경기를 통해서 풀어내야 됩니다 예 진영 진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